외국어 성적이 있어야 합니까? 네, 외국어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적이 있어야 합니까? 한국어 성적이나 영어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 면접은 봐야 합니까? 네, 면접을 봐야 합니다. 언제 면접을 봅니까? 3일 후나 4일 후에 면접을 봅니다. 따라하세요. 면접을 봐야 합니까? 네, 면접을 봐야 합니다. 언제 면접을 봅니까? 3일 후나 4일 후에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봐야 합니다. 연습한 것을 영상으로 볼까요? 면접을 봐야 합니까? 네, 면접을 봐야 합니다. 언제 면접을 봅니까? 3일 후나 4일 후에 면접을 봅니다. 3일 후나 4일 후에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봅시다. 면접을 봅시다. 면접을 봅시다.